겨울 추위가 맹위를 떨치는 요즘, 밀양에서는 특산품인 한천 만들기가 한창입니다. 올겨울은 추위가 예년보다 늦어지면서 한천 만들기도 보름 정도 늦춰졌는데요. 김준원 기자가 그 바쁜 현장을 다녀봤습니다. 축구장 20개 너비의 들판이 우유빛으로 반짝입니다. 해조류인 우뭇가사리를 끓인 뒤 말리고 있는 한천입니다. 한천은 보통 11월 말부터 만드는데, 올해는 추위가 늦게 찾아와 작업도 보름 정도 늦어졌습니다. 우뭇가사리를 끓인 물을 이 정도 크기에 각 한천으로 건조시키기 위해서는 20일 정도가 필요합니다. 맑은 날씨가 중요한 탓에 하늘이 허락해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한천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. 0도 이상 얼음을 친다고. 얼음을 치면 얼음이 녹고 마르고 넣고 해서 건조되는 게 아니라. 한천은 식이섬유가 풍부해 다이어트 식품으로 인기 만점. 생산량의 70% 이상이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. 국수와 묵, 양갱 등 가공식품으로 만들어지면서 국내 소비도 늘고 있습니다. 한천을 가지고 한천 요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을 하고 있음으로써 조금 대중들에게 생소할 수 있는 한천을 대중들에게 조금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. 농안기 효자 품목인 한천 만들기는 추위가 끝나는 3월 초까지 계속됩니다.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.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.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.